4승인가? 아 3승이야? 아직? 바로 3승 명패! 아 굉장히 좋아요 흐름 좋아요 박사장! 박사장 누구야? 광역 광역 2개에다가 순풍하나? 회복하나? 광역 2개에 순풍하나 회복하나? 다 제축드리니까 우사가 좋겠네 순풍이야? 나는 그럼 바로 광역 3개에 정화야? 그럼 나는 한 명 죽이지 뭐야? 바로 쓴다고 이걸? 오이씨 바로 돼? 설마 카운터 돼? 아 영원축 2번 맞네 이걸 갖고 와 자 생명력 카운터 바꿉니다 아 뭐야? 아 나 좀 카운터가 안 됐어 이게? 아이씨 아 실수했어 하지만 그래도 늙일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늙일 것 같아 아 안 해보게 되네 오케이 너가 걸렸어 일로와 카운터로 박사장 내가 카운터로 다 잡아니까 힐해도 안 될걸? 순풍 안 써 지금 순풍의 주향이 아니야 바로 써버리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카운터야 힐하기 전에 다 죽여 전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따 무조건 막어 왜냐? 피가 많으니까 평타만 해도 이겨 전이가 뭐야 둠수데이? 아 쓸 게 없다 바로 그냥 그럼 가자 바로 공격 만화가 없을걸? 피의 회복이 지금 늦게 났는데도 이겼어 자 4연승입니다 4연승 자 4연승 자 4연승 4연승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대로 한번 5연승 가보겠습니다 어? 야 역시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 잘하니까 감스트 어? 이분 아까 처음 해가지고 이긴 사람인데? 광역 3개 광역의 3개야 그리고 버프 하나 있고 디버프 순풍 하나 있고 무적이 없네? 구미도 없고 무적도 없고 구미도 없어 평타 싸움만 가보자고요 어 한번 가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봐 1st 약속 1st 약속 2배 1st 약속 오시 아 무적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쓰고 봐야 돼 난 무적이니까요 무적이 없으니까 지금 많이 써야 돼 난 무적이 있고 일단 매간 녹일게요 연검 아주 괜찮아 아 아 카우트 나가지마 으씨 아 아 이거 끝까지 평타 갔어야 됐나 아 자 버티자 나 이길 수 있어 쟨 무적이 없거든 아 쓰레쉬 죽었어 크다 아 쓰레쉬 제발 다 죽여줘 아 진짜 아 1대1 2대1 야 제발 뭐야 왜 살아가 이 미친 야 야 피해싱니다 제발 카운터 쓰지마 카운터 쓰지마 평타 싸움 하다가 왜 안 했냐면은 누가 말했죠 저기 알고보니까 그 불사조가 있는 거야 어? 불사조가 있어가지고 걔네 한 번 더 사랑하잖아 아 평타 싸움 하면 내가 짓는 거예요 아 아 아 불사조를 껴았잖아 아 아 광역 광역 무적 하나 있고 퍼프 하나 있고 무적이 뭐야 광역이 4개야 얘 광역이 4개야 아 오 요거는 안 당하잖아 그죠 어 불사 아 내가 근데 불사 카운터 할 게 없네 아 아 실수였어 아 실수였어 아 실수였어 아 가다 할 것만 둠지대이다 아 좀 꼬였는데 꼬였는데 한번 지금 해볼게요 내가 좀 카운터 맞는 길로 갔는데 지금 약간 꼬여가지고 와 아프다 이거 광역 하나 올 것 같은데 빨리 생전 쓰고 빨리 지금 피해 해보고 와야 돼 시켰어 빨리 시켰어 시켰어 빨리 시켰어 시켰어 쓰라고 그러고 해방 녹이자 나 지금 괜찮아 피 있어 피 있고 바로 피 아직 많아 이거 뭐 가볍게 없냐 아 뭐야 아 지금 만화가 만화? 웃어 없애다 웃어 아 이 친구 또 기본적으로 좀 하는 친구네요 바로 그냥 내가 쏘니까 바로 죽이네 나를 평상 싸우면 내가 질려나 나 질 것 같네 뭐야 나 공격이 없구나 아 공격이 없어 아 공격이 없어 아 공격이 없어 아 공격이 언제 다 죽은 거야 이거 못 이기지? 뭐 이기지 이거? 아 공격이 언제 다 죽은 거야 이기나? 못 이기죠 이거 못 이기죠 아 이거 시작하지 말까? 아 이거 딜 하나만 살았으면은 아 진짜 몰라는데 못 이기겠지? 아 겁나 아파 아illes 아 아 아 하아...